자기야, 많이 먹어. 응. 뭐가 뭐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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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, Prom⁲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! 내 여자친구는 나무 더 이뻐요!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한 요리 솜씨 밥도 못 해, 국도 못 해 말하면 불도 못맞추고 간장의 질과 런치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너를 너무 사랑하지 봐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했죠. 도대체 무얼 더 묻나요?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드는 게 더 나을 것만 같아요. 맛이 어떠냐 내게 묻네요. 또 내게 무슨 힘이 있나요?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며 한 그릇 더 주매요. 날 살려줘. 끝이 통한 그녀 아무 연락 없고 그녀 친구 통해 안 그녀의 소식. 영어 일어 아무 중국으로 할 권을 다니느라 시간 없다고 하네요. 그런 그녀 갑자기 내게 연락해 왔죠. 다시 한 번 더 전화 초대를 하겠다네요. 난 괜찮다 외부로 다 말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맛있어 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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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어떠냐 내게 뭔데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는 다녔던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맛없어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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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어떠냐 내게 뭔데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잘 껴 배불러? 누구야 난 누구야 난 땡 넝 넝 넝 응 넝 넝 넝 넝